일본 규수에 있는 활화산인 아소산이 어제 오후 6시 30분쯤 분화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습니다. 아소산의 나카다케 제1분화구에서 분화가 발생하면서 분화구에서 나오는 연기가 200m 높이까지 올라왔습니다. 구마모토현과 오이타현에 걸쳐 있는 아소산은 유후인, 베프 등 유명 온천들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. 일본 기상청은 아소산의 화산 활동이 증가하자 지난 14일 오후 화산 경계 수준을 1에서 2로 올렸습니다.